한탄강 가든페스타를 많이 놀러오세요.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를 소개합니다. 성큼 다가오는 가을에 어울리는 다양한 볼거리와 국내 최장 410m 한탄강 Y형 출렁다리까지. 입장료는 성인 6,000원, 어린이 및 청소년은 4,000원입니다. 포천시민은 무료입니다. 입구에서 양산도 대여 가능합니다. 사용 후 반납은 꼭 부탁드립니다. 다양한 볼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도가 있습니다. 저희 한탄강 가든페스타는 2024년 9월 7일에 개장하여 10월 13일까지 운영하고 장소는 포천시 관인면 중리 526-1번지입니다. 한탄강 Y형 출렁다리는 2024년 9월 7일에 개통하여 현재 교량 길이가 410m로서 국내 최장 출렁다리이며 동시 수용 인원은 약 2,500명입니다. 볼거리로는 바람루리 전망대가 있습니다. 이 전망대 위에서 8면평 부지의 가든페스타 현장을 내려보는 대경관을 추천드립니다. 저희가 추천해드릴 만한 포토스팟은 가든페스타 현장에 억새미로 정원이 조동되어 있는데요. 억새미로 정원 중간에 멋진 포토존이 연출되어 있어서 9월 말 경에 피는 억새뽑과 함께 사진을 찍으시면 인생샷을 건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버스킹 공연 중에 하모니카 앙상블과 경기소리 보전회의 0평 8가 등이 있고요. 주말에 주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한탄강 가든페스타를 즐길 수 있는 꿀팁을 말씀드리면 저희 현장이 약 8만평으로 워낙 넓다 보니 편하게 관광하실 수 있도록 친환경 전기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. 가족과 함께 전기자전거를 타면서 정원을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